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기위해 최소한의 근무역건만을 보장해달라고 쉼없이 외쳐왔던 절규조차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1970년 11월 13일 존재하되 지켜지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담긴 법정과 함께 소중한 목숨을 불태우며 세상에 울부짖었던 한 청년의 죽음은 부당하지만 힘이 없어 당하기만 했던 당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살아생전 한 명만 있었으면 했던 대학생 친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이 청년과 이 청년의 마지막 뜻을 전해들은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애도하고 위로해 주었던 따뜻하고 뜨거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청년의 가족에게 허락을 받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생장 형식으로 이 청년의 뜻 있는 죽음을 애도했고 1960년 4.19 혁명과 1965년 한일협정, 1969년 삼성개헌 당시 뜨겁게 들끓었었던 대학가는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학가에 박정희 정권은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교련과목을 무려 711시간이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정책 등을 강압적으로 추진했고 가뜩이나 삼성개헌과 사상계 필화사건, 전태일 분신사건 등으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가까운 행보에 대해 반감이 컸던 전국각지대학교에서는 교련교육 철폐를 기치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초부터 학문의 자유마저 침탈하려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 전국각지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교련반대 시위는 몇 달 동안 그치지 않았고 연일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에너지는 1971년 4월 제7대 대선 국면까지 이어져 1971년 4월 8일 학계 언론 법조 종교 문학계 등 각계를 망라한 저명인사들이 민주수호 선언과 함께 결성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의 응답이라도 하듯 1971년 4월 14일 전국 11개 대학교의 학생대표 200여 명이 참여한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까지 결성하면서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행사할 것을 독려하고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위해 대선 참관까지 참여하는 등 보다 조직화되어 제아세력과 함께 박정희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김대중을 중심으로 총결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제아세력까지 결집하여 지지했던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은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막을 수 없었고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을 연이어 거치며 위기감이 고조된 박정희 정권은 전보다 조직화되어 교령교육 반대에서부터 선거참여 선거참관 운동에 이어 부정선거 반대 규탄시위까지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대항하는 학생운동권 세력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대 대선 일주일 전인 1971년 4월 20일 점차 커져가는 학생시위 열기와 김대중의 기세를 꺾기 위해 당시 보안사령관 김재규가 제1교포 2세 서승 서준식 형제를 포함한 일명 제1교포 간첩단 조작 사건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까지 나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잡아들이는 족족 바로 구속시키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더 나아가 이러한 탄압에도 시위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일부 대학들에는 강제 휴교령을 내리는 등 정권 차원에서 공권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각종 반정부 시위를 강제 진압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 중심으로 몇몇 대학교에 내려졌던 강제 휴교 조치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이자 불법이라며 당시 문교장관 홍종철의 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춰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탄압받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징계하고 있는 교수들에게까지 항의하는 등 제7대대선과 제8대 총선을 거치며 학생운동권 세력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던 제아세력들까지 박정희 정권의 강경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박정희 정권과 시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간의 대립은 수개월간 그치지 않았고 되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년간 쌓여왔던 박정희 정권의 실정들이 8.10 성난민권운동, 실미도 사건 등으로 곳곳에서 터져나올 무렵 서울대학교 교수들부터 시작된 대학의 자율성 요구를 골자로 한 자주선언까지 서울 소재대학교들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나가자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있던 자타공인 박정희 정권의 이인자 김종필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하는 등 뒤늦게나마 수습하려 했으나 정작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던 교련교육은 2학기가 개강되어서도 철폐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시위는 1971년 10월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던 1971년 10월 5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방어해야 할 수도 방위사령부 군인 수십 명이 무장한 채 각종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고려대학교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강제로 끌고 가 불법연금까지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국방장관 유재형이나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은 모르세로 일관하며 안하무인식에 오만방지한 태도를 보이자 교수들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나서서 정식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제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마저 일련의 사태를 민주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박정희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무단으로 침입하여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해가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키고도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징집하여 군대에 보내버리겠다는 등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당국에 대해 민주수호 청년협의회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 등 전국 곳곳 대학생들은 분노를 머금고 국회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 1971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교련 철폐 반대 시위에 이어 보다 강력하게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식 사과나 협의는커녕 학원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로 1971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위수령이 내려지자마자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서울 소재 10여개 대학교에는 총칼을 앞세운 무장군인들이 진주했으며 1971년 11월 9일 위수령을 해제할 때까지 3주 동안 23개 대학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제적하고 수십 개의 학생회와 동아리들을 해체했으며 수천여 명의 시위 참여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 감금하거나 강제 입영까지 시켜버렸습니다 1970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위수령을 통해 총칼을 앞세운 군합발로 서울 소재 대학교들을 그야말로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박정희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수령 해제 나흘 만인 1971년 11월 13일 중앙정보부를 통해 일명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하며 오랜 시간 동안 박정희 정권에 대해 항의하고 비판하는 각종 시위의 시작이자 중심에 있었던 서울대 출신 학생운동권 핵심 인사들을 반역자로 처단하려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보안법 제1조 반국가단체 구성과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조영례를 비롯하여 법대 학생회장 장기표 자유의 종 발행인 이신범 민주수호 학생투쟁위원장 심재권을 구속하고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당시 서울상대 3학년 학생 김근태에 대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이들에게 뒤집어 씌운 내란 예비음모 혐의라는 것이 당시 20대 청년 몇 명이 주도하여 수만 명을 동원해 경찰과 충돌을 유도하고 사제폭탄을 사용해 정부 중앙청과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를 습격 파괴한 후 점령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하야 시키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죄목인데 이는 실제로는 제7대 대선 전국에서 전국 각 대학교들을 조직적으로 교합하여 시위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 및 참관까지 진행했던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을 겨냥한 정치공작으로 중앙정보부가 언급한 이들이 동원할 폭도 수만 명은 실제로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었고 주요 관공서를 습격할 사제폭탄은 학생시위대들이 중무장한 군경의 강제 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화염병이었으며 반역자로 지목된 서울대법대 출신 사법연수생 조영래는 1965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 입학한 인재로 대학 진학정 고등학교 시절부터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각종 시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사법고시 공부는 뒤로 하고 영안실로 달려가 이소선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반역자로 구속된 당시 법대 학생회장 장기표와 함께 청년 전태일의 장례를 서울대법대 학생장으로 치르는 것을 주도한 학생들 중 한 명이었고 수배령이 내려진 당시 서울상대 3학년 학생 김근태는 조영래 손학규와 함께 서울대 유고학번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운동권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며 이들과 함께 구속된 이심범과 심재권도 학생운동권에서 파급력이 있는 자유의 종 발행인과 민주수호 학생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로 결국 박정희 정권에게 눈의 가시 같았던 학생시위 세력의 주요 인물들을 한꺼번에 국가보안법 제1조 반국가단체 구성과 내란 예비음모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처단함으로써 위수령 발동과 함께 학생시위 세력들을 일시에 정리할 목적으로 당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직접 나서서 당시 20대 중반에 불과했던 학생들을 국가의 반역자로 몰아 처벌하려 했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이 아닌 서울대생 내란음모 조작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속에서 이심범 징역 2년, 조영래 징역 1년 6월, 장기표와 심재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옥골을 치렀으며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위수령 선포를 통해 무장군인들을 대학 내 교정까지 진주시켜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생들을 불법 연행하여 무더기 제적시킨 후 강제로 입영시키거나 서울대생 내란음모 조작사건처럼 각종 시위들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을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강요한 후 재판까지 간섭하며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베낀 판결을 내리면서 1971년 내내 교내에서, 거리에서, 교령교육 철폐, 부정선거 반대, 대학자율성 보장 등을 외쳤던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으로 대표되는 학생시위 세력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개헌 이후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을 통해 알게 되었던 흉흉해진 민심을 상대로도 학생들을 짓밟았던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국가안보를 앞세워 국가의 주인 국민들의 자유마저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